오늘의 토요일 지금이 오후 4시 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내일은 내가 녹화를 못합니다 조선일보 뉴지엄을 촬영하기 때문에 내일은 녹화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녹화를 또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폐간사건 일본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조선총독부 공보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1940년에 강제로 폐간조치했다 광사를 팔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조선일보에 바쳤던 방흥무는 큰 절망과 좌절을 느껴야 했다 한용호는 신문이 폐간되다 붓이 꺾여 모든 일이 끝난 이로 시작하는 시를 지어 방흥무를 위로했다 동아일보에는 김성수 외에도 장덕수와 송진우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조선일보 폐간을 막기 위해 총독부와 교섭할 인물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때 조선일보를 폐간한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니까 상당히 방흥무로서는 타격이 심했죠 자기의 모든 것을 조선일보 경영에 쏟아 썼는데 조선일보를 폐간하겠다는 조선총독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조선일보의 글을 발표하던 한용호는 상당히 난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38년 2월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선 내 일간신문 25개사로 조직된 조선춘추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가했고 조선춘추회의 간사로 활동했다 같은 해 7월 국민정신을 총동원하고 내선일체 전 능력을 발휘하여 국책수행에 협력하여 성전의 궁극적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 조직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발기에 참여했고 그날 결성된 경성연맹 창립총회에서 상담력을 맡았다 9월부터 조선방공협회 경기도연합지부평의원을 지냈다 10월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주최한 비상시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제1회 생활개선위원회에서 제2부위원으로 유적되었다 그러나 1938년 10월부터 조선총독부는 조선일보의 신문용지를 검열 통제하기 시작했다 1938년 6월 14일 방흥문은 음악학교나 음대를 가처로반 신인음악인을 소개하는 신인음악회를 부민관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신인음악회는 조선총독부의 금지 요청으로 3회 만에 중단된다 1938년 11월 26일부터 5일간 부민관과 조선일보 본사 대강당에서 조선영화감상회, 조선영화전람회, 조선영화시나리오 현상모집의 3개 행사를 주최했다 그러나 역시 3년 만에 조선총독부의 압력으로 중단되고 만다 1939년 2월 조선인이 군사동원을 위한 지원병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조직된 경성부 지원병 후원회의 고문에 추대되었다 7월이 영국 타도를 주장하며 전국 차원에서 적극적 배영운동을 벌이기 위해 결성된 배영동지회의 상담역으로 선출되었다 1940년 3월 잡지 조강의 발행인으로 취임했다 1940년 4월 30일 영흥 개초사임사업부 책임자로 있던 양자 방재위원이 간호사가 잘못 놓은 주사로 사망했다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가 주사를 맞았다가 쇼크사하였다 양자 재위원을 잃고 나서 그는 허탈감을 뽕나무로 달랬다고 한다 양근 환희 석방되어 20년 만에 귀국하였다 그는 막걸리 마실 돈도 없어 방흥모를 찾아갔다 조선일보 비서실에 양근환이라는 이름 석자의 명함을 내밀면서 나는 방흥모 사정을 알되 방사정은 나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찾아왔소라고 하였다 방흥모는 즉시 거액의 수표를 그에게 건네줬다 1940년 5월 조선총독부 총독 미나미 지로가 방송담화로 창시개명을 권고했다 그러나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실을 이제와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며 창시개명은 완강하게 거절했다 1943년 화신백과점 점원 출신인 노호영과 결혼하였다 1940년 6월 초 명월관 요정에서 예약 손님을 받을 때 신갱지로 음식을 덮은 것을 보고 트집 잡았다 일본 경찰 간부들은 상에 덮인 신갱지를 보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고 따졌고 식당 주인은 동아일보사에서 파지를 구입해 쓴다고 대답하자 통제의 물자인 신문용지는 배급제로 공급되는데 이 용지를 불법 처분했다 하며 이것을 격리부정으로 몰고 왔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트집이 잡힐 일이 나타나지 않자 청덕부는 전국 면사무소에 조선일보 신문구독을 거절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조선말을 쓰는 민원인에게는 이를 처리해 주지 말도록 하게 했다 조선청덕부는 송진우 예금통장을 문제 삼았다 송진우 명의 예금통장 저금이 동아일보의 800여개의 지국과 분국을 통해 모금된 독립운동 자금이라며 그리고 동아일보 간부들이 백운장이라는 요정에서 회식을 한 것을 김성수 집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하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백관수 동아일보사장을 전격 구속했다 동아일보는 백관수가 구속된 지 10일 만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동아일보 중역회의를 열고 폐관 신청했다 청덕부는 조선일보에도 잦은 폐관을 권고했고 1940년 8월 9일 편지회의를 주관 8월에서 10일 조선일보의 폐관계를 내고 8월 10일자로 폐관했다 이때 동아일보도 조선총독부가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동아일보도 폐관 신청을 하기 이르렀고 급기야는 조선일보도 폐관 신청을 하기 이르렀다고 합니다 잡지발행활동 신문강제 폐관 뒤 방흥무는 간판을 초광사로 바꿔 걸고 4억원 동방흥업 주식회사로 등기를 변경해서 유지했다 이후 그는 종황잡지의 발행에 전념했다 1943년 8월경 일본중앙대학의 예과를 마친 방인형이 입사 필진으로 참여했다 조선일보가 폐관된 후에도 방흥무는 벽초 홍명희 부자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대주었다 1940년 속담대사전 조선창극사, 조선시조시학, 조선요리학, 세계명인전 상중화 등을 발행했다 이후 조선사화 등을 발간했는데 다령의 부서로 간행하여 다시 흑자가 되었다 1943년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부인과 며느리를 비롯한 가족 전부를 상경시키고 서울 충정로의 자택을 매각 동대문 밖 남산 및 양사골의 전세집을 얻는다 그리고 고향의 99칸 한옥을 헐어 양주군 의정부에 옮겨지었다 1944년 손자 방일형이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됐다 방흥무는 손자의 학병 징집을 단호히 거부했다 방흥무는 백방으로 학도병을 피할 수 있는 구실을 찾으려고 연구하다가 경성부의 유명한 의사 백인제를 찾아갔다 백인제는 처음에 난처했으나 방흥무의 거뜬 간청으로 곤란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결론은 손자 방일형의 생사를 칼로 쬐는 수술을 결정했다 방일형에 의하면 나의 왼쪽 뺨의 귀 밑에서 턱까지 생사를 쬐는 수술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방일형의 징집은 연기되었으나 균이 들어가서 4번의 수술을 더했다고 한다 그러나 양주군수 김정재가 찾아와 학병 문제를 계속 거론하였다 그는 할 수 없이 방일형을 징집이 면제되는 면소기로 들어가도록 하부했다 1944년 44년 6월 29일 만에 한영훈이 사망했다 그는 신무장을 찾아가 300원을 내놓았다 당시 쌀 10가마가 100원이었지만 신무장은 당장 현금 1원이 없었는데 거액이라서 놀랐다고 한다 한영훈이 사망하자 방흥무는 신무장을 찾아가서 300원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당시 쌀 1가마가 100원 당시 쌀 1가마가 100원이었는데 300원이라는 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쌀 300가마라는 얘기죠 쌀 1가마에 당시 100원 할 때였는데 300원이라는 돈을 내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쌀 300가마를 살 수 있는 그런 거액을 방흥무가 내놨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신무장은 당장 뭐 이론 한 푼 없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거액이라서 놀랐다고 한다 1944년 아들 방재선을 얻었다 그가 바로 현재 조선일보 사주 1가와 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방재선이다 이후에도 방흥무는 노후의 연구와의 사이에서 방재효, 방재규 등 두 아들을 출산했다 1944년 9월 군수산업체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설립에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후 조선항공공업의 공업감사에 피선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방흥무가 병원에서 잠깐만요 하여튼 방흥무가 나중에 노후용이라는 여자와 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용이라는 여자는 이제 방흥무의 아들을 낳아준 거죠 그래서 그 방흥무의 방흥무가 노후용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방재선입니다 이 방재선이란 방흥무의 아들이 조선일보 사주 1가와 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선일보를 경영하는 사주가 누굽니까 방흥무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형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는데 그 형의 아들을 들인 양자한테서 낳은 자식들이 지금 조선일보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방흥무가 노후용이라는 여자와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의 방시일가 조선일보를 경영하고 있는 방시일가와 재산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복 이후 언론 및 정치활동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에는 8월 말과 조선제외 전제동포구제의 고문과 권국준비위원회 위원에서 선출되었다 그러나 9월 초 안재홍 등이 좌경화되는 권준체제에 반발하여 권준을 탈대하자 방흥무 역시 권준을 탈대하였다 여기 나온 사진에 보면 1946년 3월 순국의사 유해봉환 1 김구 위당 정인보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모자를 손에 든 사람이 김구 그리고 여기에 양복을 입고 손에 모자를 든 사람이 방흥무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방흥무 옆에 하얀 한복을 입고 또 모자를 손에다 쥐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정인보 그렇습니다 9월 2일 미군정이 주둔하자 방흥무는 윤전기를 찾기 위해 폐관 당시 증빙서류를 미군정청에 제시하였으나 소식이 없었다 청덕부는 조선일보 폐관 직후 인수한 윤전기를 경성일보사회에 옮겨서 설치했다 그는 동방문화재단 외에 4개 사업소를 적산으로 파악한 미군정을 설득하고 사업문제도 해결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지나가고 일정시대가 지나가고 미군정시대가 도래한 거죠 미군정시대가 도래하니까 방흥무가 미군정청에도 여러 가지 서류를 넣고 이래가지고 예전에 폐관 신청을 했던 조선일보를 다시 부활하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폐관 직후에 처분했던 윤전기도 다시 찾아오려고 백방으로 뛰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일보가 다시 부활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월 1일 조선일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문복관운동을 추진했다 조선총덕부의 폐관 지시 당시 의정부를 옮겨놓은 일보 활자 자모음이 잘 보관되어 그해 11월 23일 조선일보를 폭관시키고 서울신문사 사옥에서 조선일보 폭관우를 간행하였다 이후 조선사회문제대책중앙협의회 중앙위원을 거쳐 10월 16일 이승만 등의 주도로 독립촉성중앙회가 결정되자 독촉에 가입하였다 11월 임시정부 요인이 귀국하자 균구가 이끄는 한국독립당에 입당했다 12월 안재홍의 출전으로 한국독립당의 중앙상무위원으로 선출되어 3,4개월 동안 활동했다 그 뒤 대한국민총회 발견, 대한독립애국금원헌성회 발기 등으로 활동했다 조선일보 복관 및 군정기 활동, 11월 조선일보사를 복관시켰다 그러나 한동안 조선일보의 인쇄는 서울신문사에서 간행하게 되었다 조선일보사가 부활을 했는데 그러나 부활은 했지만 인쇄 시스템이 아직도 구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인쇄는 서울신문사에서 인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북관이 되었지만 인쇄는 남의 신문사 인쇄실을 빌려서 인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5년 10월 23일 오후 2시 김구가 주관하는 순국선열추념대회에 참석하였다 순국선열추념대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김구가 모스크바 삼상회담에 반발, 강력한 반탄운동을 추진하자 여기에 참여 12월 30일 결성된 신탁통치 반대 국민청동원위원회 중앙위원이 되었다 이거는 임시정부 각주이자 한독당 당수 김구 방흥무는 한국독립당의 중앙상무위원과 당재정부장으로 참여했고 김구의 반탁운동과 삼유사의 유해 봉환 때 자금을 댔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6년 2월 26일 서울신문사 공모국 종업원들이 조선일보의 인쇄를 거부해버렸다 그동안 묵시적으로 방해가 은근히 있었다 표면상의 문제는 임금 문제이나 내용상으로는 조선일보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시위 일정이었다 4일간의 교섭 끝에 2월 28일에 가서야 26일자와 27일자를 소급해서 인쇄하여 신문을 한꺼번에 발행하였다 그러나 3월 1일과 2일에 또다시 인쇄를 거부당해 결국 휴관하였다 조선일보를 경성일보사로 옮겨서 인쇄하기로 하고 3월 5일자로 사고로 독자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신문사를 빌려가지고 인쇄를 했었는데 서울신문사 공모국 종업원들이 서울신문사 공모국 직원들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선일보를 발행할 수 없다 조선일보를 여기서 인쇄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인쇄를 거부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섭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섭에 타결이 돼가지고 한때 잠깐 또 조선일보가 발행했다가 또다시 인쇄 거부를 하고 나온 바람에 이제는 할 수 없이 휴관했다 조선일보가 휴관하고 그다음에 인쇄를 다른 경성일보사에 인쇄하는 걸 다른 경성일보사라는 다른 신문사를 빌려서 인쇄를 다시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겁니다 1946년 2월 대한독립척성국민회 부위회장에 선출되었고 3월 1일 미군정원 방응모에게 경성일보사 관리인으로 위축했다 그러나 용지난으로 한동안 신문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4월 29일 김구 김창숙 김성수 오세창 등과 함께 서울운동장에서 윤동길 의사 추모의 창립 발기인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그해 5월 조선공업구락부 고문에 위축되었다 6월 29일 민족통일총본부 시빈협의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46년 6월 15일 오후 5시 40분 서울역에 마중나가 서울역에 도착한 3의사 6호를 영접하였다 이어 태고사에 마련된 빈소에 참석하였다 동 6월 29일 민족통일총본부 협의원에 지명되고 1946년 8월 한국독립당 중앙지평위원회 선출되었다 8월 25일에는 한국독립당 중앙상무위원회 한 사람에 선출되고 1946년 9월 독립척성국민회 총무부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니까 방흥무는 조선일보 운영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김구가 하는 한독당 거기에도 참여했었고 이렇게 정치 활동에도 관여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보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방흥무라는 사람은 평안도 정주에 있을 때도 목막히 시골에 처박혀서 농사 일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었다 방흥무는 어디 가나 유지 활동을 하고 유지로서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도 계속 이렇게 김구를 따라서 김구가 하는 당에도 입당을 하고 이렇게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초박혀서 생업에만 열중하는 그런 거를 성격적으로 못 참아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든지 사회 활동을 하고 일하면서 유지 노릇을 하고 이런 성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5년 광복 직구 서기원이 그를 찾아왔다 서기원은 그때 경성농상실천학교의 동창회로부터 이 학교의 교장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다 방흥무는 서기원이 제의를 받아들여 1946년 8월 28일 동방문화학원 이사장으로 숭문상업학교를 인수 재단 이사장이 되었다 후일 방흥무가 유교 전쟁 중에 납북된 후 동방문화학원과 숭문중 고교의 재단은 최용진이 운영하다가 다시 1978년에 방희령에게 인수되었다 1947년 1월 21일 제5회 창립위원회 본사에서 개최하고 2월 23일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주 창립총회를 열고 대표이사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공동투자 경영자로 참여시킨 전무 이종민과의 알력이 발생했다 이종민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그의 8월 3일 방흥무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1947년 8월 10일 풍문여고 강당에서 개최된 한인신문기자협회 참석 민족청년단에서 언론계 공유자로 방흥무 김성수 설루이식을 지정하여 상을 시상받았다 9월 13일 임시주주총회가 긴급 소집되어 회사 운영 문제가 논의되고 이때 추체역을 재선임할 때 다시 선임되었다 그러나 이때 전무 이종민은 재선임에서 제외되었다 김구와의 결별 이제 방흥무가 계속 김구와 같이 정치활동하는 데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김구와 결별했다고 하죠 이후 한국독립당 중앙상무위원 당재정부장 등을 맡기도 했으나 1948년 1월 이후 김구의 노선 변경과 함께 그를 지지하던 세력에 떨어져 나가서 조선일보도 김구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김구와의 결별이 괴로웠던지 방흥무도 직접 나서서 김구 선생의 의견에 대한 우리의 취할파 태도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1949년 조소왕이 결성한 사회민주주의 성량정당인 사회당이 입당해 동당문교정책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이듬해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도 양주군에 출마했으나 차점자로 낙산했다 1949년 의정부 간흥동 별정에 심은 뽕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다 승계도의 친척 승원호에 의하면 할아버지 방흥무는 사람들을 시켜 뽕나무를 2년간 키우게 했습니다 탐스럽게 뽕나무가 자라니까 이번에는 직조기계를 들여 직조공장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방직공장 설립 계획은 6.25 전쟁으로 무산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흥무가 이제 뽕나무를 들여와서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뽕나무를 재배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누에를 키우면 누에고치가 생산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에고치를 또 생산이 되다 보니까 누에시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방직공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방직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또 벌이려고 했었는데 유교가 일어나가지고 방직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지만 비난을 가지 않고 서울의 자택에 머물다가 1950년 7월 6일 납북되었다 납북 후 행적은 1950년 9월 28일 트럭에 실려가다 미군기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라는 증언만 있고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1950년 8월경 개성 송악산 부근에서 미군의 폭격이 희생되었고 심한 폭격으로 시신을 찾을 수 없어 묘도 만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남한에서는 1955년 7월 7일 생사불명 기간 만료로 인해 실증 처리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흥모가 개성의 송악산 부근을 납북당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납북당해 가다가 개성 송악산 부근에서 미군의 폭격을 받고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방흥모가 이제 방흥모하고 마지막까지 평양까지 갔다가 방흥모가 평양에서 죽는 걸 목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죠 1950년 6월 20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주변에서 피신하라고 권했지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며 완강하게 버티다가 1950년 7월 6일 경기도 양주군 시둔면 간흥리 현 의정부시 간흥동 자택에서 들이닥친 조선인민군에 의해 끌려갔다 사후 서울 종로에 있던 양자 방재윤의 두 아들 방희령과 방우영은 방흥모의 첩 인숙이 찾아가 피신하라고 권고하여 황급히 피신했다 서울 종로에 살고 있던 양자 방흥모의 양자 방재윤의 두 아들 방희령과 방우영 방희령과 방우영은 방흥모의 첩 인숙을 찾아가서 피신해라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해서 이인숙이가 피신했다는 겁니다 9월 28일 개성시 북쪽으로 지나 황해남도 서흥군에서 트럭으로 강제 북송되었다 이후 9월 28일 미군기의 공습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6일 그의 행방불명 처리가 되고 방흥모의 사후에도 조선일보는 그의 명의로 발행되었다 1952년 4월 28일 조선일보는 발행인 겸 편집인을 장기형으로 인쇄인을 방희령으로 방흥모는 명예사장으로 명의 변경하여 휴전 후 계속 발행하게 되었다 1954년 4월 30일 제8회 조선일보 정기주주총회에서 장기형 사장이 사퇴하면서 명예사장 방흥모가 사장으로 추대되고 발행인 겸 대표 취재역에 방희령이 선임되었다 이후 실종 후 1959년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다 그리고 1970년까지는 조선일보는 그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그래서 1959년에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방흥모가 사망 처리가 되었지만 1970년까지도 조선일보는 방흥모의 이름으로 발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70년 2월 19일 조선일보 정기주주총회에서 방흥모 이사의 사퇴를 수리하였다 그의 피폭 사망 사실은 1970년대 이후 탈북자들을 통해 대한민국에 소개되었다 친일행위 의혹, 일제전시체제기 활동, 일제강점기 말기 언론인으로서 총독부 체제에 협력한 기록과 활동이 다시 다수 기록이 있다 1933년 3월 조선일보 경영권을 인수하고 부사장직에 취임했을 당시 같은 달에 고사기관총 구입비용 1,600원을 군에 헌너바했다 그는 1935년 친일잡지 조광흥을 참관하였고 1937년에는 경성방송국 제2방송에 출연하여 일제가 중국의 배의를 절멸케하여 극동평화를 지키려고 한다는 강연을 하였다 이 방흥모는 일제 때 친일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940년대부터 조광희에 집중적으로 친일 논서를 기구하고 시국 강연에 참여하여 전쟁 지원을 독려했다 1942년 6월에는 징병령 실시의 1층도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글을 써서 조광희에 발표하였다 애국금차회,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임전대책협의회, 조선임전보국단 등 대표적인 친일단체 회원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그는 이런 행적을 인해 해방정국 김승학이 작성한 친일파 명단의 기록이 되어 있고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해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모두 포함됐다 그래서 방흥모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됐다 우리 조선일보는 다른 어떤 신문도 따라오지 못하는 확고한 신념에서 비국민적행위를 단연 배격하여 중국까지 조선일보사가 이미 정해놓은 방침에 한 뜻으로 매진한다 이렇게 원산에서 방흥모가 강연한 그런 내용입니다 반민족행위 논란 방흥모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조선일보 경영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방흥모의 활동이 거의 없었고 납북된 뒤 소식이 끊겨버린 까닭에 본인이 항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행정만으로 친일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흥모의 후손들이 역량력 있는 조선일보 언론사의 사주를 맡았기에 그의 입장에서 서술한 기록을 많이 남기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80년 발간된 그의 전기 개초 방흥모 등에는 그가 민족주의적 선각자로 묘사되고 있다 방흥모가 친일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세력층은 그가 창시개명을 하지 않았던 점을 논고로 든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한국정토학교의 고문이자 서울정토사 주지였던 박설산이 학도병에 끌려가기 직전인 1943년 12월 28일 밤 서울역에서 스스로 왼발을 선로에 올려 발가락을 절단해 칭집을 기피하자 방흥모는 마녀와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설산을 걱정하며 입원 중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돈을 전달한 것은 물론 퇴원할 때 돈을 전달하고 뒤를 보살폈다고 한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내가 그랬잖아요 민족문제 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방흥모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조선일보를 경영하는 방시일가들은 꾸준히 방흥모는 친일파가 아니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설산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정토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주지였던 박설산이라는 사람이 1918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서울 정토사 주지 역할을 했던 박설산이라는 사람이 학도병에 끌려가게 되자 서울역에서 서울역의 선로에 발을 올려놓고 기차가 지나갈 때쯤 선로에 발을 올려놓고 기차가 지나가자 발가락이 잘려나갔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의 징집을 피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발에 부상을 입고 세브란스 병원에 박설산이라는 사람이 입원을 하자 방흥모가 박설산의 치료비 이런 것도 상당히 치료비 이런 것도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퇴원에서도 돈을 주고 박설산의 생활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방흥모 지금 조선일보사를 경영하는 방시일가들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박설산에 관한 얘기도 하면서 방흥모는 친일파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 12월 방흥모 관계자들 및 조선일보측은 친일 반민적 행위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에서 원고 패서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944년 조선항공업 창립 발기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친일 행위로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지만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인즉 방흥모는 1933년 조선일보사장으로 취임해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호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친일 활동을 벌였으며 1937년 경상방송국 시국 강연에서 일본 제국이 극동평화를 확립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1938년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2012년 1월 10일 조선서울고법 행정 7부는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명의회장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 반민적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적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친일행위 판정조항에 비추어 방 전 사장에 적용된 모두는 친일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족적 지도자로서 비중이 큰 만큼 그로 인한 책임도 무거울 뿐 아니라 고난의 시기를 겪은 민족으로서 그 역사를 반성하자는 입장에 살 때 방 전 사장의 여러 행태는 반민특별법에 규정한 친일 반민적행위 유형의 속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 일체를 강조하는 문해물과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친일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일본이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군수 제조업체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과 감사를 지닌 것은 감사는 업무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방 전 사장이 이 회사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친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현재 조선일보를 운영하는 방시 일가들이 방흥무는 조선 친일행위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1, 2심 재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결론이 나왔냐 방흥무는 역시 친일파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1, 2심의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흥무는 친일파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1, 2심 재판에서 모두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를 시작한 지가 39분 거의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는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오늘로서는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 부분은 다음에 어느 때인가 시간이 날 때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한테도 예고했듯이 내일은 동작구 흑석동에 조선일보 유지엄이라는 곳을 가서 드론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전부 드론 촬영을 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촬영은 하지 않고 그냥 고프로 고프로로 동영상으로 조선일보 유지엄을 촬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프로는 말이죠 고프로는 웬만한 박물관도 거의 다 허락을 합니다 촬영 허락을 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프로로 동영상으로 조선일보 유지엄을 촬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